스쿠핑 고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. 골프클럽 H 정서빈 프로입니다. 스쿠핑이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스쿠핑이 나게 되면 높은 탄도와 부정확한 방향성, 또 뒷단과 탑볼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. 제가 이 임팩트팩을 이용해서 스쿠핑 고치는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. 보통 임팩트팩을 칠 때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그대로 세게 가격하는 연습을 하시는데요. 스쿠핑이 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연습 방법보다는 헤드페이스를 90도로 돌려서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이 토 쪽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 올려서 페이스 뒤쪽으로 가격을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손목이 꺾이는 스쿠핑 동작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1분 되세요? 2분 되세요.